문화날 플러스입니다.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걸그룹을 포함한 여성 아티스트들 노래가 240억 회 이상 재생된 걸로 집계됐는데요. 그중에서도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해 한국 여성 가수들의 글로벌 재생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총 240억 회 이상 재생됐고 이 가운데 블랙핑크의 음원을 가장 많이 들은 걸로 집계됐습니다. 블랙핑크에 이어 뉴진스와 트와이스, 르세라핌, 피프티피프티가 차례로 순위에 올랐고요. 단일 음원 기준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트윈 버전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로 선정됐습니다.